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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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멈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여기서 용기내어 고백해보려 합니다 고백하나봐 여기 대학교 2,3학번 경제학과 경제학과? 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야 나와요? 용기좀 주십쇼 용기좀 주십쇼 이리로 와주십쇼 이리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저의 이상형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처음에 선택이 당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지막 선택은 당신일 겁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 쏟아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의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언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너를 처음에 봤을 때 내 귓가에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 노래?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? 문이 강의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 내 사랑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내 사랑인 걸 알았죠 숙인 얼굴 숙인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빠바바바 처음인 걸요 선명한 느낌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다 잘 모르겠고 사랑해도 될까요 만약 제 마음을 받아준다면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응 당신의 뮤즈가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너가 안 받아줘도 나 이거 백송이 될 때까지 한 송이씩 매일 선물할 거야 아 너가 안 받아줘도 응 해줘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